값비싼 소형 택배만 골라 훔친 물류센터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6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목걸이 등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고가 택배를 훔친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택배 분류 업무를 맡은 이들은 소형 상자는 숨기기 쉽다는 점을 이용해 상자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